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2호 태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필리핀 자료인데요. 트러피컬 스톰은 열대성 폭풍을 얘기합니다. 태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닝 이것은 트러피컬 스톰 열대성 폭풍 태풍 화닝 여기서는 루핏을 얘기하는 겁니다 9호 태풍 루피셔 빠르게 PAR 이라는 것은 필리핀 지역을 빠르게 떠났다. 새로운 LPA LPA라는 것은 로우 프레시 에어리얼에서 열대저기압 열대저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태풍은 아니고요 그것이 곧 필리핀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네 같은 경우는 대만 상공이었고 니다 같은 경우는 제팬 위쪽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뉴 LPA 새로운 열대저압부는 결국 12호 열대저압 12호 태풍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호 태풍의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9호 태풍 루피시 트러피컬 스톰 태풍 9호 태풍 루피시 떠난 다음에 8월 8일 8월 8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트로피컬 사이클론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필리핀 지역으로 새로운 사이클론 열대저기압이 열대저기압 부가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열대폭풍이 지금 루피시 9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새로운 열대저압부 LPA가 필리핀 지역으로 8월 8일 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12호 태풍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열대폭풍 루피시 지금 보시면 8월 7일 토요일 날 8월 7일 토요일 날 토요일 11시에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11시에 떠났고 필리핀에 진입을 한 지 겨우 5시간 만에 떠났다 5시에 들어와서 6시간만에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 필리핀의... 죄송합니다 이 파가서라는 게 필리핀 기상청을 얘기한 겁니다 필리핀 기상청이 말을 하기로 이제 필리핀 기상청이 자기네 물리팀 게시판에다가 노티스를 정식으로 발표했는데 이제 그 지금 루피시 이미 떠났다는 발표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루피시 계속해 가지고 지금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떠나가지고 지금 대만쪽, 재팬쪽으로 루피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로 보시면은 이제 그... 큐슈을 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대만, 중국을 떠나서 지금 큐슈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건 지금 8월 7일자의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예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8월... 저기 뭐죠? 12호 태풍에 대한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로 지금 필리핀에는 9호 태풍 루피시 별다른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행이죠 필리핀에 큰 피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루피시는 8월 7일 기준입니다 필리핀에서 봤을 때는 시속 80km 그 다음에... 지금 바람의 돌풍은 80km 그 다음에... 지속되는 그런 최대 바람은 풍속은 지금 시속 65km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루피시 지금 떠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이난다오를 출발해 가지고 저장 산토오를 들어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루피시 보시면은 루피시 원래 여기서 하이난다오를 출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산토오에서 다시 타이완 다시 지금 큐슈로 해가지고 지금 제팬 그 다음에... 코리아하고 제팬이 양쪽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그... 루피시는 필리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나간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런 상태에서... 역시 근데 그... 필리핀이... 여기서요 필리핀 기상청에서 얘기하기로는 몬순의... 몬순의 영향에 의해서 남서쪽에 몬순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바타네스... 필리핀 교민분들을 잘 쓰십시오 바타네스라든지... 바브란열도... 그 다음에... 일로코스... 북일로코스... 그 다음에... 일로코스... 그 다음에... 아파야오... 그 다음에... 오픈... 이 지역에는 많은 비가... 몬순... 북서쪽에 몬순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 가지고 지금... 파도도 좀 높게... 무라칠 걸로 보입니다 2.5에서 4.5미터로... 파도를 높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 지금... 아... 이... 필리핀 루선 쪽이라든지 이쪽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 필리핀 근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몬순의... 남서 몬순에 의해서... 마타나스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많은 비가...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몬순이 형 때문에... 지금 많은 비... 그런... 태풍 전에... 고루톤 루피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지금... 아...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LPA... 그러니까 열대성 적엽을 얘기합니다 Low Pressure Area... 열대성 적엽... 이 LPA가 발달을 해서... 결국 태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8월 8일 일요일에... PAR... 필리핀에스... 에어리어 오프 리스펀스 비율이... 어때요? 그러니까... 8월 8일... 일요일에... 필리핀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대저압부가... 열대요란이 있고... 태풍의 시앗... 그 다음에 열대저압부가 있죠 LPA... Low Pressure Area... 그 다음에 태풍... 뭐... 트러피컬 스톰이라든지... 태풍... 타이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타이푼이... 아... 지금 필리핀에서는... 트래피컬 스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트래피컬 스톰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 단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을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필리핀 쪽에... 아... 12호 태풍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기상청의 뉴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8월 8일 날... 필리핀 일요일 날... 그 열대 조합부가 필리핀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이구요... 아... 그러고... 지금... 매년... 이... 트로피컬 사이클론이... 필리핀의 20개 정도... 열대성 저기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필리핀의 20개 정도 들어오는데...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결론이 요겁니다... 아... 지금... 열대조합부가... 지금... 8월 8일 어제입니다... 지금... 오늘이 8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열대조합부... LPA가... 필리핀 향에... 지금... 아... 보시면은... 여기... 들어왔다...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그... 윈드레 따른거 안 봤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필리핀을 통해서... 필리핀 보시면은... 필리핀을 통해서... 이제... 아...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우선은... 그거는 봐야겠죠... 아직은... 필리핀으로 진입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대조합부가... LPA가...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